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연일 흥행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. 전남 정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완도에서 바다와 정원의 만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최다훈 기자입니다. 푸르른 바다와 오러진 완도 해변 공원입니다.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로 수놓아졌습니다.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. 바다래 배경으로 50여 개 정원이 꾸려졌습니다. 가든 레스토랑을 주제로 조성한 대표 정원, 치유식탁이 운영되는 정원 속 휴식 공간입니다. 4명의 전문가가 조성한 작가 정원은 보타닉 전망대를 컨셉으로 꾸며졌는데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옛날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애들하고 놀러오기도 좋고 꽃이 있어서 또 한결 또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좋으네요. 정원 페스티벌에는 작가들이 조성한 작가 정원 외에도 주민과 학생 등이 참여한 참여 정원들도 전시되고 있습니다. 푸른 잔디 위에 구명환과 비치파라솔 등 다양한 형태의 정원도 꾸며졌습니다. 바다 관련한 모습으로 꾸며져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생활 속 정원문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5월 말까지 계속됩니다.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.